여러분 안녕하세요. 비제TV의 비제입니다.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장로사일 플루트 레슨의 비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장로사입니다. 저는 뉴욕에 살고 있는데 지금 또 잠깐 한국에 와서 이번에 좀 오랜 시간 있게 돼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. 저거 연예인이래요. 연예인 뵙는 줄 알았어요. 항상 이렇게 스크린에서만 보던 분을 직접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. 여러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플러터 터링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좋아요. 플러터 터링은 두 가지 종류로 할 수가 있는데요. 털을 굴려서 이렇게 저는 이거를 못해요. 네 이렇게 할 수 있고요. 또 목으로 이렇게 하면서 부는 방법이 있어요. 근데 저는 둘 다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혀로 하는 게 그렇게 연습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. 근데 선생님이 지금 방금 좋은 예문을 보여드렸고요. 저는 사실 이거를 아기들, 제 아기들 너무 좋아해요. 교회에 옛날에 아기들이 이렇게 호로록 까꿍, 호로록 까꿍 이랬던 호로록 까꿍, 호로록 까꿍 이래요. 그리고 제가 사실 아르르 이거 하나 그러는데 하르르, 그러니까 히읗을 한 번 넣어줘요. 하르르, 그러니까 하에서 시작하는 거죠. 하르르, 이것도 저는 목으로 하는 거예요. 상관없어요. 근데 거기서 시작하는 거지. 그래서 하르르, 하르르, 하르르. 목으로 하는 건 저 편에서 플러터 터링 할 때 저는 목으로 항상 하거든요. 혀로 하든 목으로 하든 뭐 괜찮은 것 같아요, 저는. 네, 그러면 이제 시범을 보여주세요. 네, 무엇을 플러럴 통으로 하면 재밌을까요? 어, 지난 시간에 했던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근데 플러럴 통으로 연습을 할 때는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볼리에르 같은 거, 생쌍 그거를 해보면요. 네, 이렇게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불면 훨씬 쉬워요. 이런 식으로.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이거 어려운 곡이잖아요, 여러분. 제가 사실 이거는 고등학교 때 부렸던 곡이에요. 오케스트라 하면서 이거 무지 연습했었죠. 네, 모두가 다 연습하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. 아, 네. 피로엔도 그렇지요. 히가 사실은 플러터는 해외를 담당하기 때문에 어쩌면 뭐 빠른 손가락 이런 거 연습할 때 오늘 말씀드렸던 플러터 터링도 많이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. 권투 발음 듣겠습니다. 플로터 터링. 장로사의 프로트레슨 여기서 또 마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